2. 인년 두려운 사는 둔중하면서 서기에 차있었다. 그는 그런 산세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바다 밖 외딴 섬을 떠올렸다. 이제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리는 몇 달째 헤어져 있는 은사의 안부가 궁금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는 일어나 찬 서기가 얼찐거리는 숲사의 길을 거닐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은사인 추사와의 인년도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그 을미년 1835년에 그는 이천로와 초의선사가 있는 일지암의 방을 넣어 거쳐하고 있었다. 그때 선사는 대화 중에 걸필하면 추사의 얘기를 입에 올렸다. 내 일생의 지엄인 추사야말로 그 뜻이 높을 뿐더러 명시를 상부한 시서와의 삼절이지 인물 자체가 글물이야? 석격, 확격이 그렇게 고매할 수가 없다니까니? 노상 이런 투여섬으로 추사란 인물의 이미지는 허의의 내류에 깊이 인이 박혔다. 그로부터 그는 자기 속에서 한 계략을 세워나갔다. 윤공재의 그림을 정성들여 본다 그리고 스스로도 몇 폭의 그림을 그렸다. 자기 계산이 어느 정도 썼을 때 그는 그것들을 말아가지고 선사의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선사님, 제가 그동안 그림 몇 폭을 임사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들을 선사의 앞에 펼쳐놓았다. 꼬부라 드는 것을 손바닥으로 썰어 펴며 펼쳐놓고는 차례로 한 장씩 걷어갔다. 달걀향의 민대물이 선사의 귀인 눈썹이 꿈틀하는 걸 엿볼 수 있었다. 음... 그러나 그는 신음같은 한마디를 뱉을 뿐 더 무슨 말이 없었다. 표정도 원래 변화가 없는 분이지만 약간 긴장돼 있을 뿐 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이때다 싶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말했다. 선사님께서 하도 그렇으니 추사공께 보내어 한번 정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음... 선사는 몇 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그림들은 선사가 두릉에 가는 걸음의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옮겨갔다. 기대와 불안이 섞 갈린 수문함은 날. 그리고 서울로부터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를 개봉할 때 허윤은 얼굴이 확확 달아서 선사의 무릎 앞에 앉아있었다. 갈겨 쓴 추사의 편지는 짧았으나 야무진 내용이었다. 허군의 확격은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하니 이미 품격은 잃었으나 다만 견문이 너무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로 구사하지 못하니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안목을 넓히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 허허 그 사람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구먼. 초인은 읽던 편지를 허위와 앞으로 내던졌다. 그는 그 편지를 받아 눈을 부릅뜨고 다시 자세히 읽어 나갔다. 가슴 속에 얼음 속 단물 같은 기뻄이 서서히 고여갔다. 어깨에 잔뜩 힘이 생겼다. 초인은 마질금 편폭 하나를 그의 앞에 떨어뜨렸다. 이와 같이 뛰어난 인재를 어찌 손잡아 함께 오지 못하였소? 만약 서울에 와서 있게 된다면 그 진보는 청량할 수 없을 것이오. 그림을 보며 마음 허무하니 즉각 서울로 보내도록 하오. 이 편지의 인연으로 허유는 그의 8월에 종행을 따라 서울로 올라간다. 진도, 좁은 섬을 벗어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새로운 산청과 성읍. 그는 정말 기분이 확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서울이 가까워 올수록 가슴 속에 한가닥 불안도 없지 않았다. 모상 그림을 한 번 보고 써보낸 지나친 찬사가 영 믿기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소사로 가는 도중 길가에서 초이선사와 딱 맞닥뜨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연이었다. 이르는 수도 있는 거구나. 세상에 이르는 수도 있는 거구나. 그는 속으로 기뻐 헌허키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한참 길가에 선 채 반가움을 나누다가 선사 쪽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나는 갈 길도 일정치 않고 유은 인생이니 내가 되돌아가는 게 옳지. 허유 형제는 그런 선사가 너무 황송하게 생각되었지만 말릴 계제도 못되었다. 성큼성큼 앞서 걷는 선사를 고맙고 황송한 마음으로 쫓아갔다. 그날 밤 그들은 초이선사가 잘 아는 치료한 점에서 잤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어나 초이는 추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장 써서 허유 손에 들려주었다. 좋은 인연이 될 걸세 부디 대성하게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이 가질 수 없는 크고 넓은 것을 갖도록 노력하게. 허유는 이런 능득한 선사의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 보았다. 한참 마주닫고 있는 선사의 두 손이 농나무 새 이파리처럼 정갈하게 느껴졌다. 어서 가. 어서 가보라고. 선사가 손을 놓고 그들은 뒷걸음쳐 물러가면서도 여린 실이 그들 서로 간에 연결돼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여린 실은 거미줄처럼 늘어났다. 구비를 돌아 안 보이게 된 후에도 그 실은 계속 풀리며 그들 사이를 이어놓고 있었다. 한강을 건너고 남대문을 지날 때 나직나직한 기와 지붕들은 그들을 반겨 맞는 듯 했다. 그들은 이런 거리를 서적서적 서적 걸었다. 초이가 약도를 그리며 일려준 대로 남대문을 돌아 장동의 월궁댁에 도착한 것은 한낮이 훨씬 기울어서였다. 추산은 상중이라 여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이 여막으로 올라가 위폐 앞에 분양재배하고 초이가 서준 편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월여전에 임방에 보낸 그림을 보았어. 이렇게 쉬이 만나게 되니 다행한 일이구려. 방 안은 좁아서나 증갈하고 분위기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서안이나 문방사구도 잡힐 듯 친근감을 주는 물건들이었다. 추산은 초이의 편지를 서안 위에 펼쳐 읽으며 빙글에 입이 벌어져갔다. 그는 꼭 무슨 말을 한마디 할 것 같다가 말았다. 마침 북쪽문으로 상복을 입은 추사와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다. 아 앉으시게 이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허유씨와 그 종영님 되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둘째 아우요. 예 제가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허유입니다. 아 지난번에 형님께 보낸 그림을 완성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힘껏 하지도 못한 것을. 무슨 말씀을 저인 퍽 감격을 한걸요? 그러면서 그는 약간 뜬 얼굴로 찡거렸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잔병을 앓고 있는 듯 얼굴색도 파리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다시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는 막내 아우 상이였다. 주사공이 서한 옆에 놓인 목탁을 들어 사랑쪽을 향해 딱딱 두 번을 두들겼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가스물이나 됐을까? 애띈 청년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청년은 업하고 서있었다. 그래 상우야 이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늘부터 너와 함께 바깥 사랑에서 기긋도록 하는데 불편없도록 해드려라. 예 아버님. 그럼 원로에 필요하실 테니 나가서 씻고 좀 쉬도록 하시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들은 서성 형제들에게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여막을 물러났다. 이후부터 허유는 계속하여 바깥 사랑에 머물게 되었다. 아침에는 큰사랑에 나가 서성에게 인사하고 화품에 대한 논평을 경청했으며 어떤 때는 난을 치거나 글씨를 쓰는 필법의 묘경을 터득해갔다. 이런 때는 어린 상우도 옆에서 거들고 지켜보았다. 허유는 점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자신이 챙겨갔다. 십여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마친 후에 큰사랑에서 주사가 그를 불렀다. 그는 물을 끓이고 다귀들을 버려놓고 있었다. 아직 반점 참 달이 처마 끝 감나무 가지에 걸려있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시름시름 들려왔다. 주사는 차를 다려 그의 잔에 붙어 따라주고 자기 잔에도 따랐다. 그리고 잔을 들어 마시기 시작하자 말을 꺼냈다. 어째 정진이 잘 돼 가시는가? 제 나름으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째 영 신통한 대답이 아니군. 주사가 홀짝 잔을 들어 마셨다. 섬돌 위에 귀뚜라미가 찌익 울더니 소리를 뚝 거쳤다. 화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 거기다 화격을 터득하기란 더 어렵고 어째 처음부터 분위기가 엄숙해서 허윤은 운신을 못할 만큼 마음이 졸아들어 있었다. 얼굴도 자꾸만 숙여졌다. 자네가 처음 배운 것은 바로 윤공재의 화첩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옛 그림을 배우려면 공재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공재는 신눈의 경지는 결핍되었네. 그는 더 얼굴이 달아올랐다. 겸재 정선이나 현재 심사정이 모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화첩에 전하는 것은 한갓 안목만 혼란시킬 뿐이야. 결코 덜 치워보지 말게 허윤은 홧홧 단 얼굴을 쳐들어 서성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겸재나 현재는 그래도 당대의 대가들인데 한갓 안목만 혼란시킬 따름이라니. 그의 속에 의문의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그러나 서성의 얼굴에는 온유하면서도 꺾지 못할 절대의 자신감으로 차있었다. 자네는 화가의 산매에 있어서 천리길에 이제 겨우 세걸음을 옮겨놓은 꼴과 같아. 방심하면 안되네. 허윤은 더럭 두려움까지 생겼다. 이제까지 마냥 칭찬하고 엉덩이 받아 나무에 올리듯 올려놓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은 그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추산은 서안 위에 놓여있던 화첩 한 권을 그 앞으로 내려놓았다. 청초의 서화가 백운산초의 화첩이네. 원인의 필법을 방사한 것인데 익히고 나면 점차 깨치는 게 있을게야. 한 번 한 번 열 번씩 본떠 그려보도록 하게. 허윤은 물러나와 그 저녁부터 백운산초의 그림을 본떠 그리기 시작했다. 낮에도 매일의 일과로 그림을 그렸다. 한 번을 열 번씩 그리는 이런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막상 맞춰놓고 보면 마음에 들게 그려진 게 한두 점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추사에게 바치면 추사는 한 점 한 점 유심히 보며 검토했다. 이것은 허유에게는 진담나는 과정이었다. 자신에 대한 회의도 몇 번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 무렵에 큰 사랑 옆을 지나다가 서성이 무슨 말 끝인가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 정도로 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보면 상중이라 좀처럼 없던 일이지만 그는 취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의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뜻채건듯 묶어놓았다. 자신하고 말하지만 두고 보게 그는 조선의 큰 화가가 될 것이야. 자 이 백운산초를 임방한 그림을 봐 한 폭씩 걸어둬 보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야. 손님이 무부라고 대꾸하는 소리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말귀로 보아 그들이 자기가 임방한 그림을 놓고 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내야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은밀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 바깥사랑의 떼돌을 오르면서야 그는 비로소 숨을 내리실 수 있었다. 그리고 속에서 얼음같이 단 샘물이 솟아남을 의식했다. 누구인가 상대 모를 사람에게 무한히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였다. 그날도 저녁 후에 허윤은 큰 사랑으로 불리워갔다. 차를 마시고 나서 그는 허윤 앞에 글씨 두 자가 쓰여있는 화순지 조각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차분한 예수체로 소치라고 적혀 있었다. 마음에 들지 모르네만 내 그동안 자네의 호를 하나 지어놓았지. 옛날 진나라에 호두장군이라고 박학한 고사가 있었는데 그가 제절, 치절, 화절의 삼절이었어. 중국 황대체의 호도 거기서 유래한 것이야. 소치라, 거기 비해서 어때 너무 적은가? 그는 그만 가슴이 먹혀왔다. 소치라면 꼭 황대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운치 있는 이름이었다. 더구나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이런 배려를 해준 서성의 마음숨이 고마웠다. 사부님, 은혜 백골 난망이옵니다. 그는 무릎을 고쳐 꿇고 깊이 절하였다. 이런 자상한 마음숨은 부모라고 해도 따르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입안에 단샘처럼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황홀한 추억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정어정 숲속을 거니는 사이 어느새 해는 두련산 등승이에 기어올라와 부채살 같은 햇살을 사방에 흩뿌리기 시작했다. 수비에 산등승이에 가득 차있던 석이는 이제 서서히 꼬리를 사리며 나무숲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그는 이제도 서성 추사가 잡혀가던 그날 밤에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뛰고 겁이 났다. 면상한 후에 형조 찬판을 거쳐 동지 부사가 되었던 추사는 7월에 재상 김홍건이 소를 올려 연상도 옥사를 재론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직첩을 회수당할 지경이었다. 그는 검으로 물러나 있다가 8월 초에는 예산지의 묘소가 있는 곳에 머물르고 있었는데 숨은 날 어두운 밤중에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그날 그는 서성을 찾아 예산지로 내려가 있었으므로 서성이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다. 그날은 꽤 후덥지근하게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소치는 몸이 덜덜 떨렸다. 하마터면 그도 무더기로 끌려갈 뻔했던 것이다. 이제 생각해도 그때의 상황은 공포 분위기였다. 그들은 무지막지했으며 불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했다. 그는 그 길로 어미이름 망아지꼴이 되어 할일없이 마곡사의 상호남을 찾아서 십여일 머무르다가 강경포에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온 것이었다. 지난 한 달여가 꼭 악몽과 같았다. 숲 사이로 강간 들리던 아침 예불의 목탁소리도 머전지 이미 오래였다. 일지암의 추녀 밑으로 차 달리는 상긋한 냄새가 솔바람처럼 흩어졌다. 초이선사는 정좌를 하고 앉아 차를 다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선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작은 찻잔에 따라놓은 차를 두 손으로 싸잡았다. 몸이 꽤 얼어있었으므로 방 안에 가앉자 퍽 안온한 기분이 되고 몸도 풀려갔다. 선임 오늘은 떠날까 하옵니다. 소치는 숲속을 거닐며 마음 먹은 대로 말을 꺼냈다. 어딜 제주도로 이미 이곳에 도착해서 1차 언지를 준 적이 있었으므로 선사는 말귀를 곧 알아들었다. 소치는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고 그냥 고개만 숙였다. 인연이 소중하기로 쳤어야 백번을 가도 가당하지. 하지만 생명을 걸고 위리안치된 죄인을 찾아가서 어쩌자는 것인구? 아무래도 가볍지 않고는 전생의 인연이라 나무관세앤보살 선사는 합장을 하고 나서 또 한 잔 차를 따랐다. 벌써 석 잔째였다. 뜻이 소중하니 말리기도 어렵구만. 자, 이건 무혐지에서 딴 성설다야. 선사는 상체를 뻗어 시렁 위에서 차봉지 하나를 꺼내더니 소치의 무릎 앞으로 쑥 밀어버린다. 환자 소식이라도 적으심이 어떠신지요? 소치가 업하고 섰다. 적힌 뭘 적어? 가서 본대로 전화를 받게. 나도 바로 뒤따라 갈지 몰라. 선사가 고개를 들어 시선으로 나무가지 끝에 흘러가는 구름을 쫓고 있었다. 예? 소치의 의심적은 시선이 끄는 선사의 턱 밑에 가 꽂혔다. 왜? 자네가 가는데 유흥같은 내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꼭 한번 바다를 건너갈 거야. 마주친 그들의 시선이 퍽 불꽃을 일으켰다가 잉글밖에 꺼내진 단쇠처럼 식어갔다. 소치는 업하고 물러나와 행장을 수습하고 바랑을 걸머졌다. 이제 그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나있었다.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는데 절 입구의 작은 다리께까지 걸어나와 뒤돌아보니까 그제도 선사는 절을 받던 그 자리에 무심한 듯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관두량 폭우까지는 좁고 험한 길이 구불구불 가도 가도 그만이었다. 그는 흥얼거리며 불어 활개를 쳐 걸었다. 맵게 자주 불어오는 바람이 되레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는 언덕을 오르면서도 생각하고 비타를 내 걸어내리면서도 생각했다. 장 일백대를 무참히 맞고 초죽음이 된 서성이 이 길을 실려간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돌이 앉은 듯 얼큰얼큰 아파왔다. 장 백대 유천리 말이조치 그게 어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령인가 무지막지한 형별을 명주같은 서서님께서 당하는 생각을 하면 복통이 터졌다. 그러기에 옛날에도 그런 시가 나온 게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육경을 지내고 사화에 연루되어 제주로 귀환가는 도중 해남의 바닷가에서 충암 김정이 지었다는 시가 그의 머리를 타고 눌렀다. 무더운 여행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가려줄 셈으로 산중을 멀리 떠나와서 긴 몸 구부리고 서 있는 것이겠지. 촌나무꾼은 도끼로 베어가고 지나는 행상마저 가지껍껍 밥을 지으니 그대의 공덕을 진시황만큼 아는 이도 없구나. 그는 아마 치고받고 발 피운 자기 신세를 길가에 서 있는 노송에 비유했을 것이었다. 가지는 꺾인 채 입새는 삶과 도끼에 찍힌 몸을 모래 위에 눕히니 슬퍼기 거지없다. 동양원자가 되려던 당초의 희망은 이제 사라지고 뻣뻣한 그대로 해선의 뗏목이나 되리라. 젊은이는 제주로 귀환간 후 2년 만에 사약을 먹고 죽었으니 그는 이미 이곳을 지나갈 때 자기의 숙명을 점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늘을 보면 구름은 자꾸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거슬러 흘러오고 있었다. 젖빛 같은 하늘이 자꾸만 그를 눌러와서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길가의 작은 마을들을 만나면 집에 들어가 길도 확인하고 물도 얻어 마셨다. 배가 고프면 서슴없이 음식도 구구를 해서 먹었다. 마을 안악들은 그의 차림을 헐큼거려 확인하며 선선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는 이런 일이 조금 더 부끄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설사 구박을 당해도 그게 즐거웠다. 이거야말로 나란 놈은 더 될 나위 없는가 봐. 그는 음식을 얻어먹고 입술을 훔치며 골목을 나서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속으로 웃었다. 해촌의 작은 마을들은 한길같이 이내가 낀 듯 흐릿한 속에 집들은 옹색하게 엎드려 있고 지붕은 낮았다. 반면에 멀리 가까이 산새는 그림인 듯 빼어나고 아득한 곳도 있었다. 등성이 뒤에 또 등성이 그 뒤에 또 배경처럼 흐릿한 등성이가 정말 그림을 그려보고 싶게 그를 유혹했다. 첨예한 상록수림도 신선한 장면이었다. 그가 이런 산천을 두루 구경하며 관두량 폭우에 닿은 것은 2월의 해가 선역으로 훨씬 기운 이런 저녁때였다. 작은 폭우, 물성 갯바닥에는 돛을 내린 고깃배 서너측이 누러붙어 있었다. 사방은 정막강산, 어디가서 어떻게 배를 얻어 타는 것인지 막막했다. 그가 이런 관두량 폭우 주변을 배회하다가 제주로 오는 화물선을 얻어 타는 것은 폭우에 닿아서 4일제나 되는 날이었다. 배에는 항아리, 대독, 방구리, 자백이, 푼주 등속을 펴켜 쌓아놓았고 군량미, 인대당 가만히도 싣고 있었다. 면화와 실, 직물관을 갖다주고 미역과 전복, 해산물들을 받아오는 상인배가 몇 사람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결국 행색이 유별난 소치에게로 쏠렸다. 어디까지 가는 손님이시오? 보아하니 양반 어르신네 같은데? 배가 사발 같은 바다 위에 떴을 때 탕근바람의 사내가 결국 호기심을 끄지 못해 다가앉으며 물었다. 제주까지 갑니다만 객들은 어디까지 가시오? 우리도 마지막 목적지는 제주 섬이지요.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건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날 닿는 데가 목적지고 그날 지나는 데가 목적지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떠서 지낸답니다. 머리에 수근을 두른 젊은이가 타령조로 이야기했다. 하루 머물러 한독 팔고 하루 머물러 한방구리 팔지요. 더 팔할 것도 없고 더 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서술이기보다는 넋두리였다. 그 넋두리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폭으로 들러서 대도가나 팔고 저 폭으로 들러서는 자백이 향기 팝니다. 값으로는 돈도 받고 서속도 받지요. 우리들이 못 받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떠서 생활하지요. 오늘은 이 폭우에서 살고 내일이면 다른 폭우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이내 다른 폭우로 옮기지요. 우리는 보채지도 않고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해서 붙잡는 곳에서는 며칠이라도 머물지요. 듣자하니 그 생활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 이치를 참 그를듯하게 지니고 살아가는군요. 어떤 때는 환대도 받지만 어떤 때는 홀대도 받습니다. 세상 이치란 참 파도 이랑과 같은 것이어서 한이랑이 높으면 한이랑이 낫는 것이군요. 필요하다고 다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데서 되레 뜨다 밀고 되레 햇살을 놓는 경우도 적지 않더군요. 소치는 망인이 흘러가는 물 이랑을 내리다 보았다. 하늘에 뜨가는 흰구름도 보았다. 배도 뜨고 온기도 뜨고 구름도 떠서 결국은 어딘가 끝간데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그는 갖고 있었다. 선문답을 하던 씨름씨름 이야기하던 옹기장수들은 제도 않던 장죽을 배전에 놔둔 채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배는 진도의 백파진을 떨르고 추자 근해에 왔을 때 그슬로는 바람을 만나 나무이 마냥 까불리기 시작했다. 먹은 것 없는 아랫배에서 욕대기 같이 솟고 그것이 창자를 아리게 했다. 아무래도 며칠 추자해서 씌워야겠수다. 녹대수염은 구렛나루스를 이야기합니다. 녹대수염 거친 수사공이 배 안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그리고 배는 어느새 붉은산이 있는 섬을 한 바퀴 돌아 물대맞은 게에 올라있었다. 붉은산 머리에 티끌이 솔개처럼 치솟아 소용돌이 치는데도 구운 자갈돌이 깔린 좁은 폭우는 손바닥 안처럼 고요했다. 바람 한 가닥 폭우에 범접하지 못했다. 고려적 최영장군도 목코토멸길에 이 폭우에서 여러 날을 후풍했다 합니다. 그때 거물깁는 법을 섬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하지요. 어림없는 소리. 그게 그럴 수가 있는 일인가? 다 지어내서 하는 얘기지. 아 그럼 근거없이 제사를 지낼 것이요? 자네는 말끝마다 끼어들지 말어. 누가 누구들을 할 소린지 모르겠네. 자네사말로 말끝마다 끼어들어서 못쓰느니. 소치는 온기장수들의 실랑이를 귀등으로 흘리며 얼른 자갈 위로 뛰어내렸다. 멀미로 시선이 얼찡거리는데 씻긴 자갈 위에 빗긴 햇빛이 또 어른거리고 있었다. 쇼르르 쏴 사르르. 촤르르 쏴 촤르르. 씻긴 자갈들을 재우치는 물결소리가 그의 아랫도리를 휘감고 놓았다가는 또 휘감았다. 그는 그 소리들 사이로 미끄러지는 자갈들을 밟으며 걸었다. 포구머리의 초갓집들이 진더기처럼 붙어 있었는데 덩어리에 잔뜩 거물을 쓰고 날아갈까 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섬의 강구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의 어깨를 누르고 가슴도 쳤다. 그는 또 이 주변 어느 바다를 헤쳐갔을 서성을 생각했다. 서치고 멍던 얼굴도 떠올랐다. 파도가 밀려와서 다시 그의 어깨를 치고 가슴 한가운데를 쳤다. 그는 전혀 같이 타고 온 배의 사람들이 한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추자도에서 파도 때문에 사흘을 더 지체하고 관두량 포구를 떠난 지 1회째 되는 날에야 배는 간신히 제주의 화북포구에 닿았다. 그는 진도가 고향인 탓으로 배를 타고 여러 번 왕래하는 백길의 험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지만 이번 같은 험로는 처음이었다. 마치 무엇에 씌운 것 같았다. 바다가 한없이 두렵고 고맙게도 생각되었다. 그저 막연하게 한없이 고맙기만 하였다. 백길의 여독으로 초중음이 된 그는 제주의 여사에서 하루를 뒤채며 앓은 다음에야 추사가 위리안치되어 있는 대정현을 향해 길을 떠났다. 팔침리라는 야산길에 나서자 눈덮인 한라산정이 가직하게 자꾸만 뒤쫓아왔다. 뒤쫓아오는 그 산은 언제까지나 왼쪽 옆구리 가득 충일감을 안겨왔다. 그런데 그 산은 전국을 돌며 살핀 다른 산의 인상이나 해남에서 본 산의 인상과는 전혀 달랐다. 계곡은 깊지만 산은 낮고 모나지 않았다. 만만하지만 넘볼 수 없는 품위도 있었다. 화재로는 신통치 않으나 참으로 편안한 기분을 주는 인상이었다. 선이 부드러운 작은 산들은 대개 꼭대기가 우목하게 패여있었다. 그 패인 꼭대기는 본 것 솟았던 그 품이 내면에서 푹 꺼지며 내려앉은 듯 한쪽이 배석이 낮아져 있었다. 그 패인 자국들이 마치 열 서너 살 계집애들이 물오르는 조개같은 생각이 들어서 웃음을 깨물게 했다. 이런 오름들은 하나를 지나치고 나면 또 저만큼 앞에 나타나고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 나그네의 기분은 연달아 흥겨웠다. 대정현이 가까워졌을 때 문득 마주친 산방산에게서도 그는 비슷한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오름들이 암것이라면 돌출한 산방산 봉우리는 단년 수컷의 인상이었다. 마침 해가 슬피 선역으로 기울어있어 강렬한 조명을 받은 산은 그 때문에 더 강한 인상을 그에게 주었다. 헤어지는 간발, 허탈한 기분으로 비탈길을 내려와서 그는 한 묵은 고울에 닿았다. 성담에도 회색 돌입기가 끼고 폭삭 늙어버린 여인같은 고울이었다. 이런 고울의 입구에 괴이한 인상의 돌하르방 두기가 양옆에 버티고 서있었다. 짐짓 한쪽 어깨를 치켜올리고 입꼬리에 웃음을 물고 있는 돌하르방. 이것들을 만나자 그는 이 고울이야말로 자기가 찾는 서성의 적소라고 대본에 알 수 있었다. 여기 쉬인 남은 곱게 늙은 늙은이가 귀양사라는 집이 어디입니까? 소치는 지나는 농부를 붙들고 물었다. 저영 가다가 요영 돌아오면 되어맞음? 갈잔방의 적삼의 농부가 손가락으로 꼬부라진 길 모퉁이를 가리켰다. 저리 가다가 요리 돌아오면 된다는 의미는 몸짓을 통해서 읽었다. 농부가 손가락질한 대로 그가 길모퉁이를 돌아 골목 안 배소에 찾아들었을 때 배소남강 가장자리에는 나비 날개같이 연약한 겨울 햇살이 파르락거리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급했던 가슴에 나무 송곳이 쿡 솟구쳤다. 아니 이거 소치 어르신네 아니십니까? 개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 띠살창을 발겨본 철이가 응격결에 마당에 내려섰다. 놈은 반가운 김에 어쩔 줄을 모르고 한참 동안 손만 부벼 쓸고 있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소치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방을 뛰쳐나온 갑새가 목걸이 쪽 구들문 앞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경황없이 떠들었다. 배추 흰 나비가 팔랑거리는 마루 끝에 바랑을 벗어놓고 그는 서성에 앉아있는 방 문지방을 넘어섰다. 지거시 눈을 감은 서성은 서한 저편에 가부자를 털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눈꼬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서성님 절 받으십시오. 그는 오랫도록 구둘바닥에 이마를 맞댄 채 엎드려 있었다. 얼른 봄에도 잿빛으로 찌들어있는 은사의 얼굴이 막막에 잡히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 먼 길을 어디 손 한번 잡아보세. 서성의 손이 서한 위로 넘어와 엎드려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서성의 손 안에서 그의 찬 손이 녹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쳐들어 은사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드리운 너울 사이로 은사의 얼굴은 비를 막고 있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웃는 얼굴 위에 비는 줄창 내렸다. 서성의 얼굴이 비죽 웃다가 허물어져 버렸다. 눈꼬리 깨에 비친 눈물이 흘러내려다가는 무뚝 멎었다. 고생이 많았지? 그 먼 길을 그런 입이 벌어지다가는 이내 다물어졌다. 악연이지. 악연이고 말고. 서성이 거듭 고개를 꺼덕이고 있었다. 제자도 덩달아 고개를 꺼덕였다. 소치는 대빵만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시를 두른 울타리 안에 소똥 무더기만한 초가 그리고 대빵만한 방. 그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가슴이 더 쓰리고 아팠다. 그는 다시 엎드려서 서성처럼 깊이 눈을 감았다. 그 감은 눈꼬리에서 바위섭 세메스와 같은 맑은 눈물이 또 한판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제 간에 이른 대자는 띠삶은 창호지에 저녁 그림자가 서서히 뜨려울 때까지 계속되었다. 엎드려 있던 소치는 쑥쇠 무리가 둥지를 찾아가는 쨍쨍 그림을 듣고 써야 정신을 가다듬었다. 천리바다 건너 이 섬까지 서성을 찾아온 것은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가 보며 서성은 그 놀랍던 정신력으로도 운신을 못할 만큼 지쳐있음이 분명했다. 주름이 많이 늘어버린 잿빛 표정, 서한 옆에 아무렇게나 젖혀진 바지들, 능마처럼 늘려있는 얇은 이불, 이런 것들이 모두 서성의 피로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궁리했다. 어떻게 앙금처럼 가라앉은 서성의 기분을 추수를 것인가. 그리고 문득 한 꼬투리를 잡았다. 권돈인 대감께서 지난달 중순에 이조판사에 임명되셨습니다. 그의 얘기는 적중했다. 서성의 복눈이 그 섬질에 뜨이고 있었다. 그의 고개가 서너번 위아래로 끄덕여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런 표설의 변화마저도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듯 도로 눈이 감겨 버렸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구? 드디어 띠살창이 회백색으로 변했을 때 서성이 말문을 열었다. 그 말의 실마리가 어깨까지 꽉 쥐어오던 상황에 틈을 버려놓았다. 그가 잽싸게 그 틈에 쇠기를 박았다. 예산지에서 그 일을 당하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고사의 상원함으로 갔었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마른 침 내리오는 소리가 좁은 방안의 정적을 깼다. 서성이 다시 눈을 감아 버렸다. 눈꼬리에 깊은 선이 패였다. 그런 서성의 표정이 다소 그를 안정시켰다. 거기서 십여일을 머무르다가 강경포를 따라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초이 선사님은 저를 어르고 달래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몇 달간을 지낸 셈이지요. 추사가 또 고개를 꺼드겼다. 그때마다 얼음장처럼 죄어오던 상황이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깨어졌던 틈설이가 어느새 살 얼음으로 채워졌다. 서성의 꼿꼿한 자세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래 초이는 어떻던가? 예, 서성님께 무혐지의 성설다 한 봉지를 그리고 불은 한 번 건너 오신다는 증갈이 있었습니다. 무엇? 초이가 이 적소에를? 서성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 서슬의 주변의 적막이 확 깨어졌다. 진심이셨습니다. 제가 떠나오는 날도 깊은 배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테지. 있을 만해. 이 또한 우리 사이에 깊은 악연이지. 이번에 서성의 고개는 좌우로 돌아갔다. 아마 그것은 부정의 부정일 터이었다. 이제 그만 불을 밝힐랍니다. 소치가 약간 무릎걸음을 옮겨놨다. 그런 거를 서성의 손을 들어 말렸다. 놔두게. 불 켜봤자 보이는 건 구차한 생활. 어둠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지켜보세요. 소치는 나아갔던 무릎걸음을 다시 그 자세로 물러놨다. 그런 무릎이 친친 저려오고 있었다. 바깥의 쨍쨍거리던 쑥새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노을의 마지막 바락인데 창문 밑둥개가 금불개 물들어 있었다. 좁은 마당의 적막분. 모슬봉 넘어 먼 지평선 쪼개서 우우우우 빈밭에 말달리던 바람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매운 한이가 불려는가 보군 뼈가 아리고 무릎이 저리더니 서성이 눈을 감고 있는 채 혼자 말처럼 내었다. 그러나 소치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에 매달려 실랑이를 벌이는 하룻밤이 지나자 소취의 내방은 적소에 적잖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깨인 스승과 제자는 초이가 보내준 성설다 잔을 앞에 놓고 대좌했다. 바람은 그제도 마당에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심기를 맑게 하는 야릇한 향기가 코 끝에 와서 머물렀다. 그래 백운산초의 그림 방사하는 일을 맞아 하는가? 그가 문득 고개를 쳐들고 소취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 아직도 정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스승님 떠나신 후로는 정신이 혼미하여 더 정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야 쓰나 사람은 저마다 제 몫이 있는 법 자네는 자네의 일을 해야지. 그는 멍해서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 스승의 사랑을 찾아가서 그림 배우던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추사공의 자제 상우씨와 함께 바깥사랑에 거쳐하며 매일 아침마다 큰사랑에 나가 스승님께 인사를 드렸다. 어떤 날은 스승의 친구들과 벌이는 화품에 대한 논평을 듣고 글씨 쓰는 것을 지켜보며 필법의 묘경도 익혔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그들은 오늘처럼 대좌에 앉아서 어둠이 마당 귀에서부터 차점 가운데로 차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었고 스승이 말문을 열었다. 화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야. 자네는 그림에 있어서 이미 확격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오늘처럼 미적거리고 있자 스승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처음 배운 것은 윤공자의 화첩이었지 아마? 예, 그러사옵니다. 그의 손등이 얼른 인중으로 가서 인중을 두 번 문질렀다. 이것은 그의 젊어서부터의 버릇이었다. 잘한 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옛 그림을 배우려면 마땅히 공재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나 공재도 신운의 경지는 아니야. 그건 알아야 하지. 그는 답답히 고개를 떨구고 앉았을 수밖에 없었다. 자네는 화가의 산매에 있어서 천리길에 이제 겨우 세 걸음을 옮겨 놓은 것이나 진배 없네. 그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의식했다. 속에서 두려운 생각과 혼란이 마구 일어나서 검은 실타래처럼 얼클어졌다. 오늘부터 다시 거리는 일을 시작하게 그것밖에 없어. 스승의 시선이 하염없이 장 밖을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하려고 작심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었다. 바깥엔 구전 바람이 각각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은 지난밤 한잠을 자고 깨이자부터 불기 시작해서 심술사나운 옆연내처럼 마당과 담모통이와 새끼로 얽은 초가지붕에 가전실랑이를 다 버리고 있었다. 무심한 듯 바깥에 시선을 졌던 스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소재께서는 중국의 옹방강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소재께서는 이런 유덜나든 해에 깨알에다 천하태평 네 글자를 쓰셨지 놀라운 집중력이어서 또 그의 설날부터 금글씨로 불경을 베끼기 시작하여 날마다 한 장씩 쓰고 금음날에 끝내어 법원사철에 보시하신 적이 있지. 이걸 봐 내가 받들어 모시고 있는 선생님 영정의 이 작은 제자들도 모두 그 나이에 이루어신 거라네. 주사는 몸을 일으켜 시릉 위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노인의 영정을 꺼내서 서한 위에 세웠다. 소취가 그 영정을 들여다보자 실로 파리다리 같은 글자의 획들이 가물거리며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깊이 고개를 꺼들겼다. 주사는 언젠가 처음으로 서성 옹방강을 만나고 금석 진적들을 구경하던 때의 소감을 들려준 적이 있었다. 자획이 가느라 타기가 금실과 같고 돌이 잊으려지고 이끼가 끼어서 눈밝은 사람이라도 쉽게 글주를 찾아내고 글자 획을 판단하기 어려운 판이었는데 서성이 자상하게 가르쳐줘서 비로소 그 대체를 알 수 있더라는 이야기였다. 이 가니린 글씨들이 이미 이런 여덟 고령에 쓴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이마가 화끈거려왔다. 옛사람들은 아무 때나 글을 쓴 건 아닐세. 이런 고사가 있지. 왕이지가 산음에 눈이 오자 흥겨워서 밤새 노를 저 친구 대귀를 찾아갔다 말이야. 새벽에 거의 문전에 닿았지만 그때는 벌써 흥이 깨어진 판이었어. 그래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얘기네. 뜻과 흥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쓰기도 하고 말기도 하여 조금도 그립김이 없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만 글씨의 정치가 천마가 하늘을 나는 듯 하는 것이지. 그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느새 글을 쓴단 말인가. 마음의 뜻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마음이 일도록 힘은 쓰되 부선 잡지 말란 말이지. 억지로 왕이지를 맞아다가 곧장 대교의 집으로 들이밀려 해도 헛사라는 뜻이야. 말부리는 종이 천마를 의거하여 높은 언덕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어찌 그게 구름 일으키는 날랭그름이야 될 수 있겠나. 소치는 숙인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다. 어려운 일이었다. 글쎄 그런 경지란 그에겐 좀처럼 올 것 같지가 않았다.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쓰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은 아니로돼 아직도 그것은 그에게 고역에 속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준법을 터득하는 일이 중요하지. 원나라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됨먹으로 손을 대어 차츰 덧치라는 수법을 쓰지. 황대치는 대체의 준법이 있고 운림은 운림의 준법이 있어서 본달 수가 있는 경지는 아니지. 채에다 그리지 않은 듯한 나무나 못생기듯한 산은 모두 타고난 깃틀로부터 얻은 것이야. 서성은 이제 어제의 눈물을 비치던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이것이 소명이란 건가. 이제 그는 맺고 끊는 데가 분명한 매운 서성으로 돌아가 있었다. 예수의 옛 법도 감춰진 법술이 십여가지야. 한나라 비문걸씨는 툭 터지고 또 고르되 졸박하며 흉측하고 험상굳지. 그러나 이것도 요즘 사람들의 천박한 기량과 작은 소견으로 따르기는 어려워. 후안의 한 오른비침. 전안의 한 가로회. 이 도무지 힘든 일이야. 소치는 뻘받는 아이처럼 서성 앞에서 옴쭉달싹 할 수가 없었다. 글씨 쓰고 거림거리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야. 누차 일깨워 온 테이지만 오늘같이 주눔한 가르침은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그는 어렵게 바다를 건너온 보람을 깨닫고 있었다. 더운 물로 시원히 미역을 감았을 때처럼 몸이 훈훈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도 오늘부터는 정진할 터이거니와 명심하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게. 그는 물러나오며 다시 손등으로 인중을 문질렀다. 그의 손 안에도 인중에도 끈근한 액체가 묻어났다. 어느새 깃따라 나온 스승이 거친 글씨같은 단산 등승이의 시선을 머물리고 있었다. 좁자간 상방마루에서 소치는 묵란을 치고 놀러왔던 마을 젊은이 허숙은 그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난치는 마음가짐과 붓다르는 법을 가르치던 스승은 가부자를 턴 채 무견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날씨가 모처럼 화창하니 울밖길 나가보시면 어떨는지요? 난초 그림의 뿌리 쪽에 점 하나를 똑 찍고 나서 소치가 화순지를 제쳐놓으며 서승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참 더문 날씨입니다. 허숙도 마당에 새로 깔아놓은 보리지폐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내었다. 서승은 그제도 눈을 뜨지 않았다. 처마거늘이 상체를 가리워서만도 아닌데 그의 얼굴은 검었다. 눈자위도 검었다. 일어나십시오. 바깥이 너무 따숩습니다. 허숙이 주춤 무릎을 일으키며 재촉했다. 글쎄야 겨울 날씨가 이렇게 맑다니 이변이군. 어느새 뜨였는지 마당으로 쏠린 서승의 눈초리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목청도 떨리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런 서승을 보며 가루 음식에 체했을 때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그들은 서승의 가무스름한 눈자위에 잔파도같은 떨림이 스쳐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서승은 아직도 가부자를 턴 채였다. 그는 그렇게 앉아서 밤에 찾아왔던 현감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간드러진 그의 음성이 여럿날 쇠파리 소리처럼 귓바퀴에 와서 울었다. 눈치 봐가며 바깥출입을 하시지요. 장려하는 말인지 금하는 말인지 모르겠던 그 어투. 그는 그 말의 간사함이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다. 나가시지요. 그냥 보내기 아까운 날씨입니다. 허숙의 목소리에 배시시 자다드는 해조음이 묻어있었다. 키가 작고 얼굴이 그은 듯 검은 사내. 그는 아직 시문에 능숙한 편은 아니었으나 열정만은 대단했다. 추산은 그에게서 전형적인 제주인을 잃고 있었다. 땅딸막한 체구도 검은 피부 빛깔도 열정도 모두가 그랬다. 그가 서성의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켰다. 그들이 보릿집 깐 마당을 밟을 때 보릿집 마디들이 틱틱 소리를 내며 깨졌다.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벗어날 때 햇볕은 그 성거단 탱자 가시에도 찔려 부서지고 있었다. 마을의 길은 한 벤마다 구부러지고 온통 빌레 빌레는 땅속에 묻힌 바위입니다. 온통 빌레 투성이었다. 길가를 따라 가슴만큼 올라오게 쌓은 돌담, 그 숭숭 뚫린 구멍들이 폐부 속으로 들어왔다. 칙칙한 색깔의 돌담 너미에 지나치게 화사한 빛깔의 유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대조적이었다. 이연지 얼마 안된 초가지붕의 띠 색깔도 화사했다. 이런 돌담길을 따라 열 대여섯 남 비바리들이 허벅에 물을 담아 쥐고 오고 있었다. 그녀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 가득 오다가 그들 가까이 일자 한 줄로 담가에 바짝 붙어서서 고개를 외우고 오고 지나갔다. 그런 그녀들의 수건 밑으로 드러난 턱들이 진홍빛으로 익어 있었다. 초가 울타리 담장놈으로 휜 성담이 마을을 두르고 있었다. 군데군데에 묵은 기와를 덮은 작은 관하들도 보였다. 대빵만한 성은 각박하고 답답했다. 성은 어쩌면 미운 낙은해를 보내어 가두기에 꼭 알맞은 형국이었다. 아련히 한양과의 끈이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섬은 바다의 남쪽 끝에 있고 현은 섬의 서쪽 귀퉁이다. 고을펀 신은 비단 귀환객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절박한 데가 있었다. 동문 어귀 쪽에서 작달마간 노인 하나가 바람에 날리듯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팡이로 돌잡기를 더듬거리며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노인은 다가왔다. 떼꾹이 흐르는 무명 바지 저고리, 학발에 희고성긴 눈썹, 노인은 허청거리는 걸음처럼 머리도 목 위에서 멋대로 흔들렸다. 게다가 백태 낀 동자는 사시였다. 어딜 다녀오십니까? 허숙이 아는 체를 했다. 음, 노인이 고개를 가느려 했으나 그 목은 이내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는 백태 낀 사시로 그들을 힐끗 살피고는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냥 스쳐 가버렸다. 몹시 서둘고 허둥거리는 모습이었다. 훈장까지 지낸 영감님인데 그만 돌아버렸었지요? 허숙이 쩃, 혀를 참여 말했다. 먼 일갑불에 목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눈으로 그가 가꾸던 어성마가 폐사하여 버렸습니다. 목자는 자결하고 노인이 재산을 팔아 뒷감당을 해야 했지요? 쩃, 혀 차는 소리가 어느새 서성에게로 옮아와 있었다. 소치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자연 낙고하는 밀감도 폐사하는 소나말도 모두 농가와 목자들의 책임이라니 야속한 사단이었다. 윤경당을 지나고 얼마 못 가 길가에 작은 누대가 하나 나타났다. 돌계단을 올라가니까 청풍누라는 현판이 걸려있었다. 추산은 현판의 글씨를 지켜보며 무수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서성을 바라보며 헛숙의 얼굴은 입고 소치도 서성에게 전년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글씨를 보아 이 고장 문장의 수준을 미루어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대에서 보니까 마을은 손바닥을 오므린 형국이었다. 바람에 날아갈까 봐 모여 엎드린 초가들. 게다가 성이 둘려있어 더 좁게 보이는 것 같았다. 저기 보이는 게 객사, 그 남쪽 건물이 향사당입니다. 남문루 가까이 보이는 게 정교층인 어병층이지요. 객사 저평 건물이 아사,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들이 사창을 비롯한 창고들입니다. 갖출 건 다 갖추었다는 얘기군. 헛숙의 말을 소치가 받았다. 추산은 그제도 턱을 숙인 듯하고 연신 끄덕이고 있었다. 성은 좁아 보여도 주위가 4890척이나 됩니다. 높이는 17척 사촌이지요. 삼별초가 들어올 무렵에서 아주 바다를 막아 환해 장성을 쌓을 계획까지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삶이 삶이 아니었겠지. 그 각박함이라니. 서승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데 처마 밑을 벗어나자 겨울 햇살을 조명으로 그 얼굴에 잔주름이 부채 살처럼 퍼졌다. 그런 햇살은 먼지서 마을 위에도 한빵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동력의 거대한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삼방산 중어리에 가서 현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활집으로 배를 치받친 옥황상재가 홧김의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 자리를 빼내어 내던졌다는 상. 그 모습은 전설만큼이나 기이했다. 그 이쪽의 구불구불한 단산의 등성이로 고든 선비가 빡빡한 부스로 그어내버린 글자처럼 졸박한 데가 있었다. 그들이 동문을 벗어날 때 문 양옆의 나정키의 돌하르방 4기가 그들을 발해해 주었다. 차양 짧은 모자를 쓰고 볼락눈을 한 괴상한 모습의 돌하르방들은 짐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한쪽 어깨를 얼추 치켜올린 장난스러운 표정. 그러나 그것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되었다. 모자의 차양에 콧등에 내려앉은 뽀얀 먼지를 보다가 서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형이야!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몰랐다. 소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까우던 길에서 서측한 허청거리던 노인을 떠올렸다. 그 외소한 체구, 사시이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가 전혀 남이 아닌 것 같은 친근감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속에서 얼큰한 샘같은 물이 고여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물맛이 썼다. 길가 잔디밭에 소통을 떡 빚어놓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빌레 위에도 돌담 위에도 그것들은 지천으로 늘려 있었다. 추산은 이곳 사람들이 구들바닥을 덮이는 뗄감으로 말린 짐승의 똥을 쓰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렇다는 건 이제 처음 보아 아는 사실이었다. 빚은 소통은 말라가면서 다섯 개의 손가락 금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담 가로가 다가가 마른 소통을 손으로 만지고 뒤집어 보았다. 마른 소통의 냄새는 근처의 향기처럼 맥해한 데가 있었다. 그는 무견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라는 게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명치 끝을 치받는 게 있었다. 그는 처음 이곳으로 와서 변수에 가는 것이 고역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밤중 같은 때는 성가시고 한 공포이기까지 했다. 너풀 귀를 털어내고 주둥이가 성그단 시큼은 돼지는 아무거나 내대면 끊어먹을 듯이 귓깃거렸다. 변수라는 게 도통이라는 담장으로 두른 좁은 울다리 안에 돼지집과 디딜광이라는 디딤돌을 걸쳐 놓은 것이었다. 거기 걸탄자 이를 보게 되는데 밑에는 돼지가 누기만 하면 똥을 먹겠다고 쫓아도 쫓아도 덤비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 성가시고 이 모든 것이 이곳 사람들이 미개 탓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차츰 인습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세상 만물의 공생관계를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한 원초적 삶의 방법이며 이곳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를 답습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곳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그의 가슴 밑바닥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걸러져 남았다. 시야 가득 칙칙한 돌담 너머로 겨울을 나는 보리밭이 이미 봄차비를 하고 있었다. 한겨울에도 유지하고 있는 그 푸른 빛은 또한 이 고장만의 경이었다. 서성은 눈을 간호스럼하게 뜨고 검은 돌담과 어우러진 푸른 보리밭의 경치를 완상하고 있었다. 아하 이런! 그는 서성의 입에서 짧은 절규가 터졌다. 그의 시선을 쫓아가는데 돌담 밑둥에 소담스럽게 수선화가 한 무더기 피어있었다. 우아한 미색의 꽃무더기! 둘러보니까 그것들은 밭두둑과 빈터에도 지천이었다. 바람이 한 회원씩 불어올 때마다 그것들은 후두둑후두둑 꽃대를 흔들며 향기를 날렸는데 진한 내음이었다. 서성은 심호흡을 하듯 폐부를 열고 한참이나 그렇게 서있었다. 이런 서성의 분위기에 질려 두 제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거기 뿐만 아니었다. 발길을 옮겨 놓은 데 따라 수선의 무더기는 돌담을 끼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서성은 그러며 계속 가슴을 연 자세였다. 흔함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는군. 귀한 것이 이리도 흔하다니. 돌담이 끝나는 데서 서성이 한마디 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퍽! 퍽! 어디서 화살이 관역에 가 맞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성두성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가까이의 연무정과 사장이 있었지요. 허숙의 소리의 내막을 서성에게 아뢰었다. 날씨에 끌려 시골 무반들이 활수와 술래기라도 버리는 모양이었다. 소치의 입과의 피식 웃음이 서쳐갔다. 조금 더 가니까 암님원이라고 간판이 나붙은 과원에 아직도 유자와 하귤들이 달려있었다. 그 귤들의 노란빛이 한라산 꼭대기의 잔슬과 퍽 어울려 보였다. 과직 한 사람과 수고가 과원을 지키고 있었지요. 보시다시피 이 고장은 바람이 거세어서 귤이 잘 달리는 쪽은 아닙니다. 나무들은 가지 끝이 빗자루처럼 달아있고 익은 귤들도 껍질이 많이 긁혀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 이곳 사람들은 따먹을 엄두를 못 내었다. 문, 무, 간의 시비는 시골이라 해도 다를 게 없는가 봅니다. 저 상 건너 동네에 유반석과 무반석의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허숙이 입을 열자 서성과 제자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그들의 표정을 맞받아 살피고 나서 허숙의 야무진 입술이 다시 열렸다. 이 돌들은 마을 양쪽에 있는 일종의 입석인데 동쪽돌이 유반석, 서쪽돌이 무반석입니다. 동쪽돌이 선때에는 문관들이 승하고 서쪽돌이 선때에는 무반들이 승하다는 거지요. 그래 서로 쓰러뜨리기 경주를 할 참이군. 소치가 마을 중간에 쇠기를 물렸다. 그렇지요. 밤중에 쓰러뜨려 놓으면 낮에 다시 이렇게 세우곤 했지요. 또 낮에 세워놓은 걸 밤중에 쓰러뜨리고. 그 돌들이 여강 큰 돌들이 아닙니다. 그렇겠지. 세상이니 어디나 그러니 큰일 아닌가. 서성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밝아졌던 눈자 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돌아와 있었다. 결과에 당연한 건 아니겠소. 힘세 무반들이 이길 밖에. 세 사람 입에서 동시에 한숨이 흘러나왔다. 씨앗을 다 날려버린 억새밭을 질러 조도가 아스라의 단산 쪽으로 뻗어 있었다. 해풍과 햇볕에 마를 대로 마르고 비틀린 억새들은 화병난 여자들처럼 거칠었다. 가끔 억새 이파리가 그들의 아랫도리를 휘감았다. 단산 및 바탕가에 넓은 소나무 두구류가 서 있었다. 그것들은 해풍에 미어 가지껍과 이파리가 모진 빗자루처럼 달아 있었다. 그러나 겹겹한 껍질은 오히려 더 두꺼웠다. 서성은 가다 말고 조도 가운데 우뚝 섰다. 뒷짐진 허리를 뒤로 잔뜩 젖히고 넓은 쌍 소나무를 이역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예가 넓은 소나무 가지 하나와 진배 없다는 말은 이걸 두고 한 말이군. 소취의 가슴에 찡하고 울려오는 게 있었다. 서예의 여고 송일지, 서예와 소나무의 가지,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내었다. 그 소나무들이 고생되어 동물같은 단산의 산세를 배경으로 더욱 기이하게 돋보였다. 서성도 깎아지른 듯한 단산의 단해를 쳐다보고 있었다. 화산이 불꽃을 터뜨리고 바위물을 녹여 토해내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다. 서성이 먼저 상깃을 찬바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소취와 허숙도 비석비석 앉았다. 바다는 희뿌연 은빛이었다. 요짜를 닮은 형제 섬이 또 멀리 가파 마라도가 떠 보였다. 자세히 보니까 수평선 가는 검이 이마만큼 올라와 있었다. 주사의 가슴이 들컥 내려앉았다. 그에게 갇혀있다는 의식이 갑자기 몰아닥쳤다. 그들은 모두 투명한 큰 사발 속에 갇혀있었다. 투명한 수평선 사발의 가장자리 그것들이 두렵게 그들에게로 다가들었다. 텅 빈 가슴 밑바닥에 누가 쿡 돌을 던졌다. 또 또 날아드는 주먹만한 돌덩이들 이제 몸은 아픈 것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가슴 속은 섬긴 돌덩이들로 가득 채워졌다. 제자들은 앉은 채 가슴을 돌덩이들로 채우고 있는 서성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도 누가 가늘적으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다. 떠있는 마라도 서남방에서 구름 한 조각이 생겨나서 바다 위를 떠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다에 그림자를 띄우며 떠오고 다시 그 뒤로 구름장이 생겨서 뒤따라 떠왔다. 부연바다 건너에서 히끄디껏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 물결은 해중의 숱한 고기들이 떼로 떠오며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런 바다에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돛배 두어측이 황망이 떠오고 있었다. 또 바람이 불려나보곤 서성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가슴 속에 채워진 돌들이 흔들려 재워졌다. 소치는 서성의 얼굴에서 그걸 읽고 있었다. 문득 돌아다 보니까 산방연대 쪽에서 연기가 솟고 있었다. 서너길 솟아오르는 연기는 옆으로 누우며 무슨 길짐승처럼 퍼져가고 있었다. 둘러보니까 산방연대와 맛신호를 보내게 된 무수연대와 당포연대에서도 뽀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내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개밋애들처럼 보였다. 무슨 이리난 모양이지요? 소치가 서성과 허숙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어야지 효종임금 연간에 난선 한측이 파선해서 다 죽게 된 선원들이 떠왔던 곳도 저기 지척간에 있습니다. 허숙이 손을 쳐들어 연기가 속고 있는 산방연대 동남역을 가리켰다. 가파두에 영국배가 들어와서 소들을 약탈해간 것도 얼마 안 된 일이지? 바로 작년이 깊지요. 소정을 내려서 타고 다니며 새끼로 섬둘레를 재고 돌더미를 모아 회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현감이 배를 타고 가서 항해하니까 방포를 해서 겁을 주었습니다. 담력있는 내 친구 유명록이 화약을 지고가 배를 파선할 계략을 꾸미던 차에 배가 떠나버렸었지요? 허숙의 쳐던 얼굴이 울먹울먹했다. 목저지 불룩 솟았다가 꺼졌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은 섬이지. 주사가 고개를 꺼두겼다. 놈들의 약탈통에 가파도 목장의 소들을 모독장으로 옮겼었지요? 그 일이 또 작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섬사람들은 아직도 그때의 경기를 끄지 못하는 셈이군. 그릇없지요. 걸펴면 봉수도에 불을 싸고 연대의 연기를 올리게 된 거죠. 망한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거위를 기와로 설익은 군졸들이 성화를 부리는 거군. 언제나 복되는 거야 백성들 입지요. 변방의 바람이라니. 모든 게. 서성은 말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꺼두겼다. 연대의 연기가 올라서나 내려다 보이는 해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철 기울이고 떠 있는 배들은 폭으로 들어왔는지 보이지 않았다. 연대의 연기도 어느새 중동이 무질러져 있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엉덩이를 틀고 일어났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당포로 뚫린 말길이었다. 고려적 99년. 몽고놈들에게 말을 바칠 때 말을 몰아가던 길이라 말집이지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카칵 맥혀옵니다. 저 바람이 어느새 거뭇거뭇한 물살을 해변까지 몰아다 놓고 있었다. 건덕건덕 바람이 옷자락에 와서 서메다. 구름 그림자가 빌레투성이 말길 위를 줄다름 치며 지나갔다. 그만하면 변덕심한 개집년 심술 같다던 이곳 기울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마을 의교에서 궤나리 포침을 지고 오는 무시의 놈을 만났다. 녀석은 그들을 알아보자 틀레틀레 마주 뛰어왔다. 놈이 그렇게 뛰어오는 것을 보며 주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간마님 어딜 다녀오시는 게라우? 놈도 감정이 복받치는지 목맨 소리였다. 오냐 먼 길에 고생 많았구나. 무쇠가 고개를 드는데 눈에 허연 이슬이 맺혀있었다. 그가 손등으로 그 이슬을 찍어냈다. 그들은 서둘러 배소로 돌아왔다. 무쇠 놈은 난간 위에 포침을 부리기가 바쁘게 창호지로 된 봉함 편지부터 꺼내었다. 명희와 상우 그리고 예안 이슬의 것이 각각 한 통씩이었다. 봉함을 뜯는 서성의 손길이 떨리고 있는 걸 두 제자는 확연히 보았다. 그는 얼굴에도 파르르 솜털이 돋아있었다. 예안 이슬의 필체는 그녀의 채모처럼 가다듬어져 있었다. 지난 연말에 배소에서 띄운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배소 주인 내가 지극히 순박하고 조심성 있게 일을 도와주신다니 다행한 일이 옵니다. 떠나지 않는 신병과 쌓인 근심이 어찌 크다 아니하겠습니까마는 갓난의 때일수록 몸 보증하시고 사사일 걱정은 접어두시기 바라옵니다. 이곳 집안은 모두 무고하오나 명희 아주부님 병환이 차도가 시원치 않아 걱정이옵니다. 어머님은 강령하시옵시며 상우도 집안일을 알아서 처리하오니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가까이 뽀미와께로 명주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갖춰보냅니다. 또한 인절미 약관과 어란젓 김치 등속을 갖춰보내오니 거두시고 드시옵소서. 혓바늘과 코막히는 일체의 병은 심리에서 연유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마음을 편히 잡수시옵소서. 세상만사가 마음속이 나름이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권돈인 대감께서 지난 중순에 판스에 부임하셨습니다. 안개 속에서 해를 보듯 깃발 이리오나 어찌 한 사람의 힘이 사회에 미칠 수 있겠사옵니까. 마음 같아서는 나라서라도 당장 그곳에 가고 싶사온대 재주없음을 한탄할 따름이옵니다. 부디 옥채 보증하시고 기대져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비옵니다. 신축 신춘 안에 끊어뜨림 편지의 문면이 허리되지면서 가슴 밑바닥이 파르르 떨려왔다. 마음 같아서는 나라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사온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어찌 날개 젖은 연약한 새가 그 넓은 바다를 날아 건널 수 있으랴. 또한 인절미와 김치 등속 반찬들을 두루 갖춰 보냈다니 그 과분한 정성이 눈물 겨웠다. 평소 아내의 조용한 동작 쉬지 않는 몸놀림이 눈에 선하고 은손도 시선에 잡혔다. 아우 명이와 상호의 서신은 한결같이 안부 내용이었다. 명이는 지난 설에 차례를 지나던 집안 내역을 소상하게 적고 있었으며 상호의 편지는 집안 꾸려갈 계획들을 쓰고 있었다. 그 내용의 성숙한 면이 엿보여 대견했다. 주사가 편지를 읽는 동안에 무쇄와 철이놈은 달라붙어 괴나리 보참을 풀었다. 그리고는 짐 속의 것들을 종류대로 버려놓았다. 크고 작은 단지에 꼭꼭 담은 다음 한지로 싸고 싼 어란젓과 김치들 그것들을 헤쳐놓으니까 방안에 배리 착지근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호지로 싸고 또 배 흥급으로 겹싼 인절미는 풀어보니까 굳고 파르스름한 곰팡이가 설어있었다. 킁킁거려 냄새를 맡아보니까 쉬운 냄새가 푸다고 맡아졌다. 수치를 가져다 얹고 불을 달구어라. 구우면 먹을만 하겠다. 서승이 철이 쪽을 돌아다보면서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앉아서 꽤 과다로웠던 자신의 식성을 되생각했다. 여름에도 된장에 쥐가 쓸면 안되고 국에도 티끌라나 들어가면 안되었다. 그의 식도락은 그대로 결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퇴지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광대뼈가 서치고 하는 그동안의 닭다른 어느새 그의 식성까지를 바꾸어 놓고 있었다. 숯불이 어지간히 피어올랐을 때 즉쇠를 고이고 인절미를 올려놓자 확 방안은 다시 한번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다. 그 은밀한 냄새가 문틈을 비집고 밖으로도 새어나갔다. 인절미는 이내 늘어나며 부풀어올랐다. 노랗게 거품이 일다가는 닭알색으로 변하여갔다. 떡이 익는 대로 꺼내서 한 조각씩 입안에 넣었다. 곰팡이 냄새가 푹 맡아졌으나 그보다는 구수한 냄새가 짙었다. 그것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갔다. 수산은 떡을 내려오지 않고 잘근잘근 씹었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씹었다. 따끔거리던 혓바늘이 그로하여 낫는 듯 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씹었다. 그런 그의 눈꼬리로 빛깔없는 물주기가 비어져 나왔다. 그런 시야에 서서히 무지개 빛깔이 서리기 시작하고 그 빛깔넘으로 당당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조 9년 기사에 그는 24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을 했다.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고 세상이 온통 푸른 빛으로 보였다. 그 뿐인가 그는 그의 아버지 노경이 호조 찬판으로 동지겸 사은사의 부사가 되어 영경으로 갈 때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 시절 그에게 영경은 그대로 무지개 속 궁궐이었다. 서성 박재관은 글피다면 영경 학교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그의 안중에 조선학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영경에야 집채같은 거물학자들이 우글루글하지. 거기 비하면 조선에야 학자가 있다는 말도 못해. 젊은 추사가 부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지켜들면 서성은 그 위에 과일즙을 짜 뿌리듯 말했다. 대체를 알아야 한다고. 그릇이 커지려면 방급은 그것뿐이야. 서성은 시선을 내리떠 그를 보았다. 기대와 자신의 차이는 시선이었다. 그는 천재라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다. 신동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딴 사람들이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의 속에도 굳어진 생각이었다. 사실 이 땅에선 밭들어 배울 만한 서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영경에는 거물들이 있다. 집채 많은 학자들이 있다. 그곳은 바로 동경의 성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따라갈 수 있는 허락을 얻었을 때 그의 가슴은 한랑거렸다. 옆에서 봄에도 알아볼 수 있게 높이 뛰었다. 영경은 대처다웠다. 큰 그릇들은 큰 그릇을 알아보았다. 이미 그는 자신의 뜻이 갇힌 성한의 제사는 아니었다. 영경에 기대되는 소장학자 조강은 이미 그의 천재성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동학들에게 소문을 돌려 그를 환대했다. 어깨가 다 어슥해졌다. 동쪽 나라에 김정희란 선생이 있으니 호는 주사이다. 나이 이제 24세인데 개연이 사방으로 직위를 찾아낼 뜻이 있어서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개연이 한 생각 일으키니 사회에 직위를 메꿔져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만 하면 위에서 한 번 죽기도 하련만 하늘 그 저쪽에 명사도 많다니 부러움 홀로 주체 못하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 기상을 가히 알 수 있는데 그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그를 꾸며 짓지 못하고 형식에 을메이지 않으며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한다. 지극히 중국을 그리워하여 동쪽 나라에는 사귈 만한 선비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사신을 따라왔으니 장차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어 옛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죽던 의리를 본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가 영경에 왔다는 소문은 삽시에 영경 성안에 쫙 퍼졌다. 젊은 소장학자들이 우줄루줄 그의 숙소를 찾아왔다. 필단만으로도 충분히 의사가 통했다. 빈것이 웃고 손을 잡기도 하고 가가 대수하며 어깨를 쌓아앉기도 했다. 학문이 좁은 때는 막히지만 넓어지면 터인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실감했다. 이분이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각의 문인 서송이 올시다. 필담으로 인사하는 그는 눈초리가 짙게 올라간 봉안인데 입조차 무거운 사람이었다. 옹방강 옹방강 와는과 함께 그의 이름은 수없이 서성으로부터 들어 외우고 있던 터여서 친밀감이 더했다. 그런 큰 서성님을 모셨으니 부럽습니다. 그가 다시 필담으로 답했다. 그는 속이 달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꼭 옹방강 노사를 만나고 싶었다. 그의 나이 78세. 어쩌면 다시 기회가 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얼굴에 열기가 오르고 손에 땀이 쥐어졌다. 노사를 뵙기 소원입니다.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가 필담제했었다. 그러하오나 노사께서는 외인들 만나기를 꺼려하십니다. 예상했던 대로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조강이 잽싸게 끼어들었다. 그는 영리한 만큼 민첩한 데가 있었다. 서영이 들면 못할 것이 어디 있소? 노사께서 그렇게 신이 많은 터이니? 이런 대화를 주사는 눈치로만 읽었다. 서송이 시선을 쳐뜨리고 마루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해보지요. 허락을 받아내고 증가를 드리리다. 조강이 이 내용을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다. 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서려있었다. 주사의 가슴이 또 한 번 높이 뛰었다. 기대했던 대로 서송은 이틀 뒤에 증가를 보내왔다. 그것은 암호같은 짤막한 내용이었다. 내일 묘시 서성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백이 훨씬 넓은 편지였다. 묘시라. 묘시면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이런 시간의 지정은 필시 그의 정성을 시험하는 것을 터였다. 그러나 그런 시간쯤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인력글을 몰아 노 대가의 집 위치를 눈여겨두었다. 기대로 밤을 밝히고 증해준 시간에 노사의 집 문 앞에 닿았다. 조강과 서송이 동행을 했으였다. 동자를 따라가는데 떨은 넓고 건물은 고풍스러웠다. 조경에 손댄 흔적은 모르겠으나 있을 것들은 다 제자리에 가서 있었다. 담백과 활달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였다. 계단을 올라가니까 장식 없는 흰 벽지의 서재에 중국 전통복을 입은 건장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더부룩한 백미, 깊숙한 속의 맑은 동자가 새벽 서기를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벽가에 묵은 탁자 위에는 매화 한 가지가 새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송이 거역한 시선으로 앉을 자리들을 점지했다. 매화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신의 외수함과 애티가 그의 풍몰화여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듯 했다. 커신 서송님을 면학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엎드려 큰 절을 드리고 나서 필담지에 그가 또박또박 섰다. 노사의 시선이 두꺼운 눈두께 속에서 은은히 웃고 있었다. 서송이 다시 한번 추사를 서송에게 소개했다. 조강이 자기 나름으로 보충설명을 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몇 차례의 필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노사의 자세는 가다듬어져갔다. 표정도 긴장되는 걸 읽을 수 있었다. 동쪽 나라에도 이렇듯 영특하고 기백있는 젊은이가 있다니. 그가 마침 조강 서송 두 젊은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주사의 손등을 덮었다. 전복같이 두꺼운 손이 은은한 체온을 전해왔다. 얼큰한 정이 가슴 속에서 눈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마침내 뜨거운 눈물로 빚어져 나왔다. 성목 서루 정각된 서재의 현판이 두겹 세겹으로 떠 보였다. 구슬같이 꽂혀있는 귀한 책들이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눈꿈치게 보면 현판의 조각은 깊은 한 획이고 책들은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 그가 물러나오기에 앞서 노사는 붓과 종이를 내어 횡액 한 폭을 써주었다. 경술 문장 해동 제1. 주사로서는 가슴 뛰고 과분한 문기였다. 그의 두 아들 수배와 수곤을 만난 것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였다. 좋아. 체류기간 동안 이 방을 무상출입해도 좋다니까. 첫날 그들이 헤어질 때 낙관 찍듯 써준 그의 필담지는 젊은이들 모두를 놀라고 감격해 해버렸다. 수사로서도 믿기지 않는 개방이오 환대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서성의 서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수배 수곤과 통성명을 하던 날 수곤이 다가와서 필담지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갑이네요. 그들은 이내 형제처럼 친구처럼 되었다. 뒤처에 그들의 서재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토론도 벌였다. 모름지기 학문의 길은 요순 임금 시절에 완성한 거나 다름없지요. 주자나 공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의 주장이기도 하죠. 훈고학이니 승리학이니 경계를 나눌 필요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문호를 많이 가르는 것은 파당만 조장하는 것이지요. 실사구시로 다만 심기를 고르게 가다듬어 착실하게 배우고 실천할 따름입니다. 주사의 정련한 논리에 형제는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저술을 많이 하는 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높은 깨침, 진실한 알맹이가 없고는 진짜 저술이라 할 수 없지요. 그저 허탄한 논리를 늘어놓고 실적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도로의 끝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밤이 깊는 줄도 모르고 마시고 필담을 나눴다. 비록 필담으로였지만 전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 성목서로에 드나드는 동안 그에게는 여러 차례의 감격이 스쳐갔다. 그것은 이런 게야. 소재, 소재는 옹방강의 호위입니다. 소재의 스승은 전혀 난감한 금성문을 쉽게 실마리를 풀어주었다. 그가 가르쳐주면 어려운 금성문도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풀렸다. 이런 여덟의 나이로도 서성은 손 하나 떨리는 법이 없었다. 흰 참깨 아래다 천하태평 네 글자를 썼는데 글자 하나가 팔이 머리보다도 작았다. 그는 또 금글씨로 불경을 베끼고 있었는데 그 꾸준함과 정련함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넓은 이해, 후한 가르침, 자상한 배려 그것들은 손닿지 않은 먼 데에 있었다. 게다가 동갑이었던 홍두수곤이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니 세상사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성목수로의 일뿐인가. 마흔일곱의 젊은 학자 완은과의 만남도 또 다른 의미에서 소중한 인연이었다. 학문에 의해서 주관적 공허를 깨뜨리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학풍을 굳힌 것은 오로지 그의 역량이었다. 그 자신의 완당이란 호도 실은 완은의 완자를 빌어온 것이었다. 그와의 다화는 잊을 수 없는 향수였다. 완은은 젊은 만큼 자신 있는 이론을 갖추고 있었다. 학문이란 마땅히 실제 있는 사실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며 공허한 이론으로 걸어서는 안 되지요. 그는 목소리조차도 깐깐했다. 속이 비고 응성한 장교로 방법을 삼거나 먼저 잘못 얻어들은 말로서 주장을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군요. 그렇죠. 진나라 사람들은 노장의 허무사상을 강론하면서부터 배우는 게 게을러져서 속이 비기 시작했지요. 선기로 깨닫는다는 것이 지리로 흘렀어요. 다만 성인의 가르침이란 비유 큰데 큰 집과 같아서 진수는 항상 안방이 됩니다.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훈고라는 것은 그 문간에 해당하지요. 당실로 잘못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훈고에 열중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긴 한데 훈고에 치우치면 일생을 문간에서만 뛰어다닌 셈이 되죠. 허허. 조화란 참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군요. 진, 송 이후의 학자들은 물찍이 공자를 존경하여 오로지 성인의 가르침을 높이만 두었지요. 얕은 문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 뛰어올라 할일없이 용마루 위를 왔다갔다 했단 말입니다. 대체 성인의 가르침을 바로 줬는 데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몸소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죠. 공허한 이론을 숭상하는 것은 안됩니다. 심기를 고르고 고요하게 하여 넓게 배우고 힘써 실행할 따름입니다. 주사는 은년중에 고개를 꺼드겼다. 그는 완흥과 만났던 그때도 이렇듯 고개를 꺼드겼던 것이다. 인절미의 맛은 오래 씹을수록 달짝지근했다. 그러면서 녹아 목적 아래로 내려갔다. 그 시절에 무지갯빛 꿈이 있었다. 지금도 눈 감으면 그런 꿈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한 차례 바랜 색깔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앉아있기 시작하면 종이라도 앉아있었다. 옛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하게 아팠다. 눈도 침침하고 목도 부지지 아팠다. 문득 떠올려보면 팔도 저리고 허리도 결렸다.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둘 제 방으로 물러가고 등빛불만 외롭게 타고 있었다. 그 불빛이 시릉에 일렁거리는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화로의 재도 많이 식어져 있었다. 쌩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마당에 깐 보리집을 몰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끙 신음소리를 내곤 집 북떡이처럼 옆으로 넘어져 누웠다. 눈을 감았으나 잠은 천리 말리로 달아났다. 쌩 다시 바람소리가 몰아가고 침침한 그의 시야엔 또 무지개가 떠올랐다.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혼자임을 의식했다. 쌩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마당에 깐 보러가니까 함께 공 passar 범죄는 사람들과 함께 공사의 한낱 비교적이 있었다. 나은 싹 일화유팩을 쓰기 때문이다. 낱 비교적이 약속이 소름이 솟아지는 단계 중, 낱 비교적이 잡고 잃고 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를 내고 있었던 공사의 한낱의 가사로를 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날씨가 믿음을 대상하며, إ도가 바람 Brooklyn나는 소아리가 시작했다. únеко 시각 고속도로를 겪고 있다면 ник암다.